네, 시장을 이겨라. 오늘은 제약바이오주 다시 좀 뜨거워지고 있죠. 신약 개발과 기술 수출 소식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요. 관련주 가운데 오늘 또 탑픽을 골라보겠습니다. 매번 시장의 이슈들을 깊숙이 분석해 주시는 분입니다. 글로벌인베스트먼트 김동희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제약바이오주들이 무엇보다도 옛날에는 꿈을 먹고 살았는데 최근에 실적이 나오고 있고 얼마 전에도 또 이제 대박을 터뜨리는 기술 수출한 기업들이 몇 개가 연달아서 있었습니다. 그 내용부터 좀 정리하고 갈까요? 네, 일단 이번 달 들어서만 말씀해 주셨듯이 대박을 터뜨리는 기업들, 특히 이제 기술 수출을 통해서 수천억 원에서 조 단위 이상 성과를 거둔 기업들이 이번 달에만 3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코롱 생명과학이 일본의 임보사에 대한 판권, 기술 수출을 하면서 약 기술 이전 규모로 6,677억 원 규모의 기술 수출을 했고요. 유한양행도 1조 4천억 원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여기에 가장 최근에는 인트롬바이오, 예상하지 못했던 아주 큰 성과를 거뒀었죠. 7,526억 규모의 슈퍼박테리아에 대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번 달 들어서만 3건이 있었고요. 올해 전체적으로는 약 기술 이전 규모가 3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지금 임상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조만간에 기술 수출이 가능한 것으로 판명되는 종목, 신약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판명되는 이러한 종목군들이 최근 들어서 뚜렷한 모멘텀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체가 다 바이오즈 전체가 다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라 이러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소수의 종목군들이 활발하게 스마트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시장이기 때문에 임상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거나 글로벌 기술 수출이 가시화되고 있는 종목군에 우리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즈 접근의 포인트를 잡아주셨는데요. 신약 개발과 기술 수출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사실 코스닥 상단에 지금 포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실라젠이라든지 HLB, 바이로메드, 다 이런 종목들, 코롱티슨도 그렇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가운데 선별 작업이 중요하고 어렵고 힘든 건데요. 대표님이 좀 선별해줘보세요. 이미 말씀해주셨듯이 이미 상당 기간 모멘텀을 시장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그 가치가 시장에서 반영된 종목군들은 좀 제외하고요. 좀 임상, 이상이라든지 3상에 돌입했지만 시장에서 좀 덜 주목을 받았던 이러한 종목군들을 오늘 주요 종목군들로 좀 뽑아봤는데요. 네 종목을 좀 일단은 관련 종목군으로 좀 언급을 드리면 파맵신이 있습니다. 파맵신은 이중 표적 항체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후기, 임상 후기에 지금 돌입했기 때문에 회사 쪽에서는 2019년에는 기술 수출이 좀 가시화되지 않을까 이런 좀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HLB 생명과학이 있습니다.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15일에 좌회사인 라이프리버에서 개발 중인 바이오 인공관, 세계 최초의 어떤 이종장기라는 점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임상, B상에 대한, 임상 A상을 마치고 임상 E, B상에 대한 시험 계획에 대해서 식약처가 좀 승인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심풍제약은 뇌졸중 치료제, SP8203이라는 뇌졸중 치료제를 개발 중인데요. 이거 역시 거의 세계에서 최초인 그러한 신약이 되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상이 A상을 마치고 지난 10월 31일에 임상 E, B상을 신청 완료했는데요. 뇌졸중 치료제 중에서는 현재 가장 앞선 단계에 있는 신약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겠고 지금 글로벌 사망률 2위가 뇌졸중이기 때문에 블록버스터 개발이 될 경우에는 혹은 기술 수출을 할 경우에 블록버스터급이 될 수 있는 그런 후보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세원 셀론텍인데요. 이것도 임상 3상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최초의 자가연골세포치료제, 콘드롤이 지금 일본 시장의 진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게요. 오늘 선별 기준은 이미 좀 잘 알려진, 잘 알고 있는 신약 개발 가능성이 있는 기업보다는 가능성을 했지만 좀 덜 알려진 기업입니다. 파메신, HLB 생명과학. HLB는 잘 알고 있지만 HLB 생명과학은 다른 회사네요. 네, 그렇습니다. 심풍제약, 세원 셀론텍 네 종목을 골라주셔서 눈여겨보시면 좋겠고요. 그 가운데 한 종목 좀 좀 압축해보죠. 타픽 종목으로 말씀드릴 종목, 아까 가장 앞서 나온 임상 3상에 지금 돌입한 종목인데요. 세원 셀론텍을 타픽 종목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원 셀론텍은 이제 플랜트 유압, 그리고 바이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2006년도에 상장된 그러한 업체인데요. 지금 가장 활발하게 좀 벌이고 있는 사업은 바이오 콜라겐 사업입니다. 바이오 콜라겐이라면 좀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 기존의 콜라겐과는 달리 인공뼈나 바이오 뼈나 인공고막 같은 생체 의료 소재, 그리고 우리가 수술할 때 쓰는 봉합사라고 하죠. 봉합용 실, 의료용 필름, 치과용 대체제, 그리고 우리가 흔히 미용에 쓰이고 있는 이러한 미용이나 성형에 쓰이고 있는 리프팅용 실,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화장품, 마스크팩 같은 분야에 의료와 어떤 미용 분야에 광범위하게 지금 사용되고 있는 그러한 굉장히 지금 시장성이 풍부한 그런 제품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지금 세원 셀론텍은 사업을 벌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지금 주목받고 있는 부분은 국내 생명공학 의약품 1호 제품인 콘드롤이라는 이러한 제품입니다. 이게 세계에서 두 번째고요.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지금 개발한 그러한 자가 유래 연골 세포 치료제인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개인 맞춤형 관절염 치료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관절염 치료제 시장이 사실상 지금 치료제가 거의 없는 상황이고 이 시장을 코오롱 생명과학의 인보사 같은 이러한 제품들이 지금 개척해 나가고 있는데 인보사와는 좀 다른 자가 유래 연골 세포 치료제, 줄기 세포와 관련된 그러한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고 개개인의 관절염에 대한 어떤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개인 맞춤형 치료가 가능한 이러한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지금 한국에서 허가를 받으면서 기술력이 글로벌리하게 주목을 받으면서 일본 현지에서 지금 임상을 개시하고 있는데 임상이 지금 3상에 들어간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본 전역 10여 개 유수의 국립대학병원 그리고 종합병원에서 현재 임상 3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임상 2상도 아니고 3상에 진입한 그러한 상태이고 시장이 좀 굉장히 큰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좀 봤을 때 이 부분들이 임상 3상에서 좀 가시적 성과가 나타난다면 어떤 신약 개발 단계 이전에 대규모 기술 수출도 가능한 그러한 상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세원 셀런텍의 바이오 콜라겐 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에 콜라겐이 보통 돼지 지방에서 이렇게 추출을 했었는데 국내에 저도 이제 공부라도 알게 된 사실인데 오리를 가공하고 난 다음에 오리 발이 연간 한 축산 폐기물로 14만 톤 정도 버려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추출하면서 이것을 콜라겐을 추출해서 이제 바이오 콜라겐을 만들고 있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성장성 그리고 가격 경쟁력이 좀 좋다 지금 오리뼈에서 콜라겐을 만들고 있는 업체는 세원 셀런텍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해본다면 아직까지 이러한 세원 셀런텍의 어떤 바이오 사업이 시장에서 크게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계속 추적해서 보신다면 향후에 이제 이러한 성과가 나타날 시에는 글로벌 약이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의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상황에서 보신다면 손절가는 3,700원 목표가는 5,500원 선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주가 흐름은 바닷고 나서 조금 딛고 올라오는 그런 모양새이네요. 전체적으로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본다면 주가가 크게 계속해서 장기 하락이기 위해 반등이기 때문에 좀 크게 부담이 없는 상태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시장을 이겨라. 오늘은 뭐 가장 사실은 늘 관심권에 있는 섹터이죠. 제약바이오 가운데 신약 개발이나 기술 수출 가능성이 있는데 조금 덜 알려진 기업을 봤고요. 그 가운데 한 종목은 세원 셀런텍이었습니다. 글로벌 인베스먼트 김동희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수 흐름은 뭐 초반에 조금 정체됩니다. 상승 출발했지만 지금은 이제 또 약간 숨고르기로 가고 있고요. 수급도 숨고르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외국인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이제 외국인들이 조금 매도를 하면서 시장을 좀 누르고 있는 상황이네요. 오늘도 어제처럼 좀 오후장에 좀 뻗어들는지 기대를 하면서 지켜보도록 하죠. 출발 마케드온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투자하시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